9월 모의고사 전, 윤카수능 발언 이후 교육현장을 뒤흔든 이른바 킬러문항 해제 선언? 정답률이 낮은 유형에 문제들이 빠지면 쉬운 수능이 되는데 어떻게 변별력이 생기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킬러문항을 없애면 변별력이 걱정된다고. 아, 이번 구평에서 난 변별당했다. 이거 뭐라 해야 함? 빨리 나왔네. 오늘 어땠어? 어려워서. 엥? 킬러문항 없다더니? 전감없다. 아니, 엄마. 난 애초에 준킬러도 못 푼다고. 안마마저 폭 미쳤노. 엄마도 정치노. 아니, 이거 다시 보니까 왜 SK의 합이냐? 변별 가능하다는 게 이런 거였음. 어쩐지 공차 3개 나오더라. 왜 답이 3개가 나오네 했네? 킬러문항 왜 제거했는지 모르겠으면 대충. 분명 킬러문항 제거했는데 점수가 6평보다 떨어지. 준킬러 수박 진짜. 킬러 없어도 변별 가능하노. 그냥 내가 틀리면 킬러일. 속보 한석원 1타 복귀. 빵무 시즌이라 다시 떡상. 뭐고 시즌에 빡빡이나 모시기지. 큰 번 포할. 오늘 수학 보니까 더 떡상하릴만 남은. 늦거리 10분 총평 요약. 이번 9평 네알 잘 나왔다.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건강한 시험 정말 잘 냈다. 이번 9평 가족 되었다면 고1 수학이 부족한 것. 추석 연휴 때 내 공통 노베 강의를 들어라. 정말 잘 찍었다. 공통 노베 강의 니네 추석 연휴 때 들을 수 있게 딱 준비해놓을 것. 킬캠도 풀어라. 시즌 1도 풀 가치가 아주 많다. 헤어웨은 안 찍는다. 저 뒤에 세무사들이 저격 껴누고 있기라도 했나 네알 칭찬 일변도였음. 속보 김은고 수학 만점자 100명 입길. 시험 총괄 국어승상 피셜 5회만 뚫리니 100명 넘었다. 에이 거기는 애초에. 사교유 카르텔들이네 믿고 걸음. 역시 근본 카르텔. 거긴 원래 그런 곳 아님. 김은 애들 야구도 잘하고 봉구도 잘하오. 9평 공감 네알. 날이도 낮아진 건 맞는데 점수를 떨어지. 운명이 풀 때는 그럭저럭 했는데 체점하고 정신 갈림. 힐러 없이 변별한 반응에 진짜였노. 학원 관계자 피셜 이번 9월 모의고사 단위도 브리핑. 국어 약간 어려움 수학 쉬움. 영어 적당한 생명 쉬움. 지구과학 쉬움 화학 쉬움. 100점 결과하기 현역들은 망친 케이스가 많으나. N수생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점수를 잘 받았음. 9평 망친 사람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이유. 아침까지만 해도 71일 남았었는데. 이제 435일 남음. 이즈 모 도리는 도리 도리. こんな日々も早く 오기 오기 오기.